나 미쳐? 응 물고리 욕망이야? 응 하지만 물을 사야돼 어? 얘가 시드니야 시드니야? 데려온거야? 응 욕망이 영어리 어? 어? 얘 누구야? 여울이야 여울이 오 여울이가 대신 방송해주는구나 10시 47분 응 어? 킴핑장이 새로 생겼대 어머 응 요 너무 이쁘다 그렇지? 응 모덩숲 1 этом 여기 맨날 주민이 찾아온다있거든? 군록 응 딱 무카니아주만만 보고 내가 가신 돈은 어? 돈 많아 응 응 오늘은 ATMG를 한번.. 이게 촉나라 귀빨 보여? 내가 만들었어 자기 촉바지 응 대단하지? 앗 리턱 안녕 어 그래 너글아 우리 방송국에서는 얘를 너글쉐기라 해 너글쉐 전부 뽑아올까? 응 왜 이렇게 상쾌하게 말해? 자기 뭐 더 살 거 없잖아 뭐 빚 갚아야 돼? 아 갚아야 되는구나 방금 그게 다 빚이야 아 그래? 어 34만원 자기 이 8만원이 33만원이 될 수 있는 거야 사러 갑니다 왜 자꾸 진행하려 해? 어? 어쨌든 유튜브에 올리는 거니까 품격은 갖춰야 되지 않겠어? 뭐야? 응 헬 가스 이렇게 운동하는 거 처음 봐 본격적으로 가스야 크흐흑 크흐흐 이야기하러 왔어 AH 오전에는 남색으로 물을 입는 포켓 좋은 애네 그러게 여기에 그 주황색 조끼만 입으면 완벽한데 그 형광봉들 어 안왔네 다음날부터 오나보다 어 여기 온 게 진짜 설마 무판이야슘마을이가 우리 동료로? 그럴 일은 없겠지 물을 많이 파셔서 이제 입주할 돈이 생기신 거지 딴 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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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알림음으로 해놨어 제발 너무 비싸? 응 그래도 이물을 안 사면 당신은 못 사는데? 왜 이렇게 화면이 떨려? 내가 떠는 거야 당신이 떠는 거야? 둘 다 떠는 거 아니야? 오를 수 있지 않을까? 나 187을 간 적도 있어 근데 누가 600까지 오른 것도 봤거든? 근데 합성 아닐까? 그건? 이건 무가 아니라 포니였다 사실은 몇 개 살 수 있나 볼게 아닌 거 같아 34만원 될 수 있어 34만원? 그래 다 사 불매수 불매수 고! 너 보이보다 얘가 더 사악한 거 아니야? 딱 맞네 그러게요 이게 하늘의 개시 아닐까? 이것도 팔고 다 사자 내가 잃ZY라면 댄스 오마이컷 무어무야 비싸져라 동원이 머리를 올렸네 이 종소리 뭔지 알겠어? 왜 혐오의 눈빛으로 쳐다보는거야? 문자 하는구나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저는 휴방이어서 쉬러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